아이소! 여러분! 트위치 신자! 여러분들 델론입니다! 오늘의 볼 게임은 양콘! 회전쟁 한 번의 모든 시간을 나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! 짧게 오늘은 기관 한정 플래티넘 티켓이 있네요 사회집 이거 뽑으면은 개사기 나움 깜노노 자 뽑아보겠습니다! 자 오늘 가볍게 발탄향 뽑겠습니다! 안녕하세요! 저 엑시예요! 뭐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그거는 개소리고 이거 오늘 뽑고 싶은데 요.. 요수 가루 나 오늘 40 정도만 질러볼까요?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이스! 오늘 그럼 울트라 고양이 축제 오늘의 목표는 누구? 요수 가루 미타마 달탄향 이 세 마리 놀입니다 하나만 떠라 제발 하나 떠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자! 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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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진 3만원 가자! 슉! 슉! 아! 아! 안 되겠다 오늘 참을 수 없다! 레어 티켓? 참을 수 없다! 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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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매우 나빠요 나쁘진 않은데 나빠요 아 하나만 아 사라진 20만원 아 오늘 딱 40가지만 지를게요 40가지만 아 진짜 아니 뭘 40만원 공중분해야 아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기회가 있어 어 아 하나만 딱 뜨자 오랜만에 아 아 아 이렇게 애매하게 좋은 애들 나오면 더 짜증난다니까 다신 안나올거 같아서 보너스 확률 공개해 트럭 보낸다 어 아 야 근데 하나는 주자 뭐 중복이라도 줘봐 아 아 에헤헤이 마지막 마지막 우리 다 함께 뭐 Purple 아니 왜 울슐레도 안떠어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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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ㅇ ㅅㅂ ㅆㅃ ㅅㅂ ㅈㅈ ㅅㅈ ㅅㅂ ㅅㅃ ㅅㅈ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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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로직 찾아냈다아아아!!! 자 마지막 한 번! 동서남북! 동서남북! 히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!! 이거 한번만 더하면은 장태도 피로 뛰기 해서 나온다는 뜻이죠? 아 나 이거 시발 이거 단차는 진짜 싫은데... 장패 높이 높뛰기 가자!!! 좋겠다 하.. 딱 하나만 더? 통조림 도둑? 도둑이 지나갔으니까 마지막으로? 쾅! 도둑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나오겠죠? 일찍마저 내 통조림을 가져갔으니까? 이제야말로? 일찍 가져갔는데? 이제 줘야지! 도둑이 한 명 더 왔어!!! 아니 안가져 안가져 어? 오늘 전설 퀘스트나 할까요? X같은데? 나 이거 34 깨야 함 저걸 어떻게 깨지 내가? 그냥 칸칸이나 넣어줘야지 아 근데 나 이거 또 못깨면 좀 에반데 이거 어? 아니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 맞다 바뀌지? 아 까먹었다 고양이 리벤지 아 제발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웃기면 병신이다 진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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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케이 깼다 씨 36 메탈 좀비 오케이 제발 고양이 주러 사우루스 살아주세요 제발 됐다 나나오까지 넣어주고 가자 아아아아 다 갈렸어 이씨 이걸 어떻게 깨엠 아 못깨 이건 저걸 어떻게 깨엠 아 아 나나오 살았다 나나오 살았다 나나오 깡 자 일단은 한시름 놨고요 원거리 범위로 이 새끼 꼬부라 써야겠다 준비를 나나오가 잡아줘야겠는데 깡깡 깡 아 왜 안터짐 깡 뭐야 왜 안터짐 뭐야 왜 안터짐 까문짝 잡아라 아수라 흑골 범 오케이 죽었고 사우루 나나오 좀비 킬도 있다 흑골 범 오케이 깡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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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좀비 킬 흑골 범 오케이 깡깡깡깡 깡깡 혼신의 일격 다하는거 너무 기분 좋고 자 여기서 뭐 나와 뭐야 이거 올 좀비인데 좀비 대항 들어와 고양이 레lt지 널 믿겠어 원 가자 야-아-아-아-아-아-아 야-아-아-아-아-아-안-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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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-然後- semua원 continuing 앰오와아아아아아-아로 야 참고로 얘 좀비킬이 있다? 몰랐죠? 뾰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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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라이덴 미러전 가자 일단 이렇게 뭐야 이건 오오오 오오애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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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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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어어 킹몽씨새끼 39 아하얀적의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느낌쎄한데? 야 이거 캥거루 존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거 좀비캥거루 땅장 가볼까 아 느낌 개쎄한데 이거 아 좀비 맵이네 야 근데 많이 살았다 이번에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애들 야 이거 시간 빨리 안깨면은 존나나 할 것 같은데? 잠깐만 빨리 가자 그냥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 제발 아니겠지? 아 뭐야 이거 어 뭐야 끝났네? 병신 맵 다음 거 뭐야 얘는 존나 쉽거나 존나 어려울텐데 이거 그냥 좋은 거 뜨게 기도해야지 좋은 거 좋은 거 뜨게 기도해야돼 아이 뭐야 에바지 이거 못 깨요 어떻게 깨 이거를 아니 이건 못 깨는 게 맞아 어떻게 깨 개복치 가라 어 개복치가 안 맞았어 이걸? 개복치 개복치 날모 아니 유지 고고 아아아아 아 이거 딜로 딜찍노 가자 딜찍노 가자 아 여기 어 세마리 살았다 그래도 어 어 나쁘지 않은데? 근데 어떻게 구방이 없어 오 빨간적을 시발 어떻게하지 이게 빨간적이었나? 멈춰 어 맞네 오케이 오케이 모모코 정지 멈춰 그렇지 그렇지 클리어 모모코를 처음으로 썼다 제대로 존나 싶고 아 몰라 그냥 문화원지도 안 궁금해 그냥 가 뭐 나오는지 안 궁금한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하데스 살았고 이거 살았다 컷 하데스 너무 좋다니까 레전드 똑같고 역시 무지성이 가끔은 낫다니까 그냥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흐흐흫 히히 괜찮아 여기서 이제 칸칸이랑 박태원씨만 살아남으면 됨 칸칸이 살았고 해롱만 아니 흑탄형 살았고 컷 라인 딱 계시겠고 수고하세요 바로 컷 레어 나이스 뭐야 이거 마지막이었어? 마지막이 있어? 아 나 이거 어떻게 깨뜨라? 잠깐만요 안되겠다 라인 유지를 위해서 그냥 하데스 넣어요 일단 차라리 그래서 이게 조합을 맞춰놓은게 아니면은 개빡침 아 다 갈렸어 아 이걸 어떻게 깨 지랄 노 이걸 어떻게 깨 자 아직 기회 한 두번 남아있다 두번 아 진짜 지랄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아니 고방이 하나도 안살았잖아 아 너무 빨라 애들이 아니 고방이 있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아 진짜 좀 아깝다 피 몇 퍼 깎나 봐야돼 이게 이거 내가 좀 못했다 잘했으면은 하데스는 몸빵 지리죠? 그래도 아 아 잘했으면 깼다니까 이거? 잘하면 깼네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야 나쁘지 않아 나쁘진 않아 오피 한번 밀렸고 한번 더 밀어 한번 더 밀어 잘 못 피 쏴 야 으아 으아 좋아 세이버 존나 갈겨 세이버 존나 갈겨 존나 갈겨 하데스 지졌다 하지만 아 아 저 한번만 더 쐈으면 되는데 아냐 이거 가능해 가능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이건 끝까지 깨는 사람 많이는 없을걸? 와 개차이 레전드 3 진짜 레전드다 다 깼네 이거를 별 한 개 남기고 다 깼다 야 어 나 집까지 보니까 꼬맹이 고양이 한 번도 없었네 그래야 땡때랑 너무 쉽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오늘 아무튼 레전드 모시기 깨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으응 전세로 퀘스트 찔밥 으악 헬로 암텔롱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 하 니가 우동 퀘스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